안녕하세요. 여러분 덕덕시아 입니다. 오늘은 크림 파스타를 먹어볼건데요.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꾼 누르세요. 그러면 먹으러 쑤! 잘 먹겠습니다. 일단은 콜라부터 넣을게요. 한참 먹어볼께요. 완전 시원해요. 먹어볼께요. 와 비주얼 짱짱짱. 일단은 소고기부터. 소고기부터.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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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부드러워요. 이거 소고기 맞나?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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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뜨거워요 진짜 맛있어 김파스타에 우유가 적어서 우유 맛도 나고 완전 크림맛 새우 새우랑 같이 맛있겠다 크게 새우랑 같이 먹으니까 새우의 그신이 선한 바카 크림파스타에 청결한 바카 같이 붙으니까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새우도 이렇게 있는데 먹어볼게요 저는 껍질째 먹으면 바삭바삭하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이 오이 계란 도료땡 고추 천천히 아삭아삭 새우가 버터에 구웠거든요 근데 버터의 우유한 맛도 새우에 배겼어요 그래서 새우도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원래 맛있지만 다시 엔치 뷔페 온 듯해요 입이 너무 살살 묻어요 이번에는 소고기랑 크림 파스타랑 같이 먹어볼게요 자 잠깐만 일단 소고기만지 입에 놓고 흐흑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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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할아버지가 됐다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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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거 사보기가 더 좋아요 아까는 너무 뜨거워서 아맞다! 콜라 한잔! 이거 진짜 뭐지? 크림 파스타가 아닌거 같아요 너무 맛있잖아 이거 진짜 뭐지? 이거 진짜 뭐지? 크림 파스타가 아닌거 같아요 너무 맛있잖아 너무 맛있잖아 너무 맛있었어요 Mark 그리고 매콤한 소스맛 소스맛 연어 소스맛 아우씨 오늘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먹었다고 살찌면 안되는데 여러분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거 먹는 특이할 것 같아요 수육 한번 먹고 끝나보고 갈게요 맛있습니다 새우가 커서 입안이 꽉 차요 마지막으로 콜라 한잔 먹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꾹 들어주세요 안녕